컨디션은 너무 좋은데? 아 우재 오늘 너무 좋다. 진짜로. 머리가 쌩쌩 도네. 이게 지석이가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. 우재가 또 좋을 때는 우재랑 또 팀이 안 듣는. 아 오늘 진짜 도티랑 전현무 형 진짜 우리 견제 해줘야 돼. 난 해줘야 돼. 1승 올려줘. 아니 오늘 제일 컨디션 좋잖아. 아니 동문 파워로 할 거 아니야. 둘이 엄청나게. 내가 잘할 것 같아. 내가 잘해줘. 오늘 촉이 좋아. 우리 지금 A돈 갔다 C돈 가는 이유가 뭔데? 우리가 A씨니까 그렇지. 너 오늘 예능만 듣구나. 너 아주 잘하는데? 우리 앞으로 어딜 가든 A, C, E로 하자. A, C, E 아니면 안 다닌다고. 우와 이게 뭐야? 어? 이게 뭐야? 어? 이게 무학 캐밀리가 화학과 뭐 과가 다 다른데 이거 뭐 저는 시동 5층에 거주하고 있어요. 2학기 잘 지내봐요. 뭐 뚝뚝. 만남 하는 건가 봐. 그러니까. 만남 게시판인가 봐. 그런가 봐.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. 아니 저 지금. 저 찍어주시면 안 돼요. 네? 저 찍어주시면 안 돼요. 아 잠깐 잠깐 잠깐. 그 옛날 석진이가 폰 선전할 때 하던 건데. 뭐야 매력 있는 사람인가? 여기 학생이에요? 저기요? 뭐 하다 온 거야 지금. 핸드폰 내려놓고. 사진 한 번 찍어. 일단 찍어. 짧게 자기 소개해봐요. 이것도 인연인데. 저 일곱 학원 정진태라고 합니다. 어때요? 기숙사 생활 어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. 뭐 어떤 점이? 만날 수 있는 사람 바로 만날 수 있어서. 아니 근데 이제 1년 뒤에 1년 뒤에 가나요? 선배들 같이. 이제 몇 달 있으면 같이. 다른 대학교. 아 왜요? 근데. 아 다른 대학교라고. 갑자기 갑자기 우울해졌어. 현실 실시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. 현실 실시 안 하고 있어가지고. 너무 명랑한데. 아니 그러면은. 자기 자랑 좀 할 수 있어요? 그래요. 제가. 스펙이나 뭐 아무거나 다. 제한테. 삼행시 좀 잘하는. 삼행시? 삼행시? 이. 장. 원. 이. 벌써 이렇게 시작하면. 하여 볼게요. 하여 볼게요. 이. 이기고 싶어요. 장. 장원이 형. 원. 못 막으면 안 돼요. 오케이 그러면은. 김. 내 거 어려운데 나는. 김. 김장을 이번 주말에 했었어요 제가. 지. 그럼 지석이 형이랑 석? 석진이 형 같이 먹으러 갈까요? 나는 왜 안 데려가? 석. 석으로 한 번. 석으로 한 번 데리고. 석. 석진이 형이랑 장원이 형 같이 가. 그래. 아유 잘한다 잘한다. 아니 주위에서 인기 많죠? 아니 진짜 많아. 엄청 많을 것 같아. 네 한 인기 하죠. 넌. 인기도 많고. 또 잘할 수 있는 거 또 자랑 할 수 있어요? 삼행시 말고. 제가 요즘 유행한 춤이 있긴 한데 뭔데요? 홍민호 춤이라고 있긴 한데 한번 춰볼까요? 홍민호 춤? 어? 날았다 아니에요 아아 같이 같이 입을 꼭 이겨야 돼 여기까지 한번 해야겠습니다 야 끼가 진짜 많다 아니 표정만 보면 알잖아 이 바이브를 입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야 저 약간 지석이 형 춤 보고 싶지 않아요? 왜 진행하냐고 어떻게 진행해요 저 춤 보고 싶은데 한번 해 주세요 어? 어떻게 어떻게 해 어? 어떻게 어떻게 어? 어떻게 어떻게 어우 정신없어 뒤에 되게 신나게 웃고 계신 분 지인이에요 제 지인이에요 아하 원래 이 친구 이런 친구예요? 원래 이 친구 텐션이 이렇게 높나요? 거의 좀 지치거든요 사실 좀 질릴 거거든요 지치고 질리거든요 나는 진태규 씨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이게 다 나갈 거 같아 이거 문제 못 풀잖아요? 당신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야 방송에서 그냥 그냥 예고편에 잠깐 잠깐 나오고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지 문제 못 풀잖아요 나가지가 그러니까 문제를 무조건 풀어줘야 돼 잘 풀었으면 좋겠어 이제 풀어볼까요? 못 풀 거 같으면 웃기게라도 풀어 어떻게든 살려보자 어떻게든 살려봐요? 어떻게든 살려봐요? 어떻게든 살려봐요? 이 시간에 우리가 헛기게 하지 말자 자 한번 심폐소생술 한번 해볼게요 뭐는 뭐죠? 같이 이걸 이 순간에 우리 살려보자 물음표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인가? 아하 정답 어? 정답 어? 어? 뭐? 난 뒤에서 춤추고 있을게. 손민호 춤. 야, 진짜? 그래, 그랬구나. 알았어. 야, 근데 또 빠르다. 아니, 근데 여기 어떻게 또 이게 있어? 간단했어. 난 그냥 물음표... 아니, 다른 거 그냥 보였어, 내 눈에. 오케이. 저, 그러면 저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? 사실 근데 처음부터 알았는데 좀 살짝 튕겼어요. 근데 이렇게 해서 분량이 나올 것 같아. 진태... 지금 땀 나봤고요? 지금 진태의 양남이야. 진태의 양남이야? 지금 아까 땀 안 흘렸다? 지금 뜨거워, 땀 흘려. 코 땀 봐봐, 지금. 진태 씨, 어떻게, 뭐 느낌 안 나요? 근데 이걸 좀 재밌게 살리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? 어, 뭐 어떻게든 해봐요. 우리는, 우리는 풀었어요. 지금 시간... 아니, 지금 제가 땀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. 이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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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땀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. 이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맞췄네! 냉장고 가야 될 거, 냉장고 가면 가볼게요. 오, 모른 척했어. 정답은? 아! 아! 예! 예! 살렸어, 살렸어. 이야! 설명 좀 해줘요, 프리. 아니, 뭐 이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, 한번 해볼게요, 그러면. 비긴 애투. 비긴 애투 알파벳 아이엔. 인치 앞에도 두 알파벳 아이엔. 인치 뒤에 CH? 어. 셰프레. 그 규칙대로 쭉 가보면, 엘라스틱 아이시, 셀러, CE 아이스. 와! 이런 거. 근데 자기 이게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. 그걸 아이스로 딱 했어. 아니, 분량 잘 만드는데. 잘했다. 난 TV 안 나갈까 봐 걱정했는데, 아니, 진태 씨 은근 멋있다. 똑똑한 모습 보여주니까 또 멋있네. 한번 찍어줘요. 나 너무 피곤해, 나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와, 현무형 붙여버리고 싶어. 진짜, 현무형 붙이고 싶다. 현무형 붙여서 둘이서 기 뺏기기 대결. 기 뺏기 대결을 했어요. 아니, 저희가 더 재미있어야죠, 고객팀보다. 저희라니, 벌써. 아직, 아직 섬에 된 게 아니에요. 소극감까지 들고 있어요? 저에게, 저에게. 기 뺏기기 대결이 되었다.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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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